네, 손으로 간다. 아, 손으로 간다! 저들의 피는 내 칸을 씻으리라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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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주포 하나 갈까? 어차피 주포 갈 건데. 조조업 상대로. 아니, 그브라서. 이게 정복자라고 이게 어 데미지 봐라 이게 죽네 나 설마설마해서 해봤거든요 평타한테 더 치고 될까 안될까 싶어서 일부러 마지막에 평타한테 더 치고 평평평한건데 와 진짜 또라이네 그냥 이거라고 이게 정복자라고 이게 패시브 버프고 왜? 뭐야? 뭔데? 뭐해? 뭐야? 뭔데? 뭐해? 패시브 블루 뭐야? 욕이 안 찍히는구나 혹시나 욕 찍힐까 싶어서 까불었는데 괜히 까불었다 평타?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니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야 우리팀이 이럴 리가 없다니까 잠깐만 급급 700원 아니지? 뭐야 우리팀? 우리 원디린 또 뭐야? 아이고 너도 죽는데? 친구야? 어 피했다 아이 다행이다 더 큰 사고나는지? 그브 때문에 안 보여서 미치겠네 연막 좀 꺼라 안 보인다 하하 나이스 레오나 형 너무 잘했다 잘 가고 아이 맛있다 아이고 입 빠진 캐나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 이 녀석들 봐라? 이 녀석들 봐라 여기가 어디라고 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녀석들아 거기서 타워 골드를 먹어 어 아니다 그냥 빨리 하나 가져 귀찮다 이번판은 어차피 독사 갈거라면은 그냥 섞어가기 귀찮은데 그냥 빨리 올리자 빨리 올리겠어 나쁠 거 없지 나쁠 거까지는 그냥 뭔가 아쉬울 순 있어도 나쁠 거 없으면 그냥 가자 어 다 죽여져? 나 신속신인데? 어 나쁘지 않은데? 어 룰루한테 천원 대기 좋은데 아이디어 레오나 형? 어 인정 인정 아 이 정도는 다 이만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데? 아니 이게 상대 나머지 4명이 다 캐리력이 있는 챔들이라 죽이 좀 그게 퀸하다 괜찮네 아이디어 아 케넨이야? 아 니달린즈? 아 뭐야 그럼 나 왜 절로 뺐어 밑으로 뺐으면 살았는데 케넨이구나 아니 순간적으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싸우느라 와드를 와이리 애매한 위치에 박아놓는교 어? 와드가 없어 와드가 정하지 말자 너 뭐야 각객역파 스타일이러도 이기는데? 멜모 가고 순발 팔고 세렐따가도 되고 순발 팔고 세렐따 세렐따가 제일 좋은거 같아요 Gmail 나와 이 녀석들아 펜타퀸 와 펜타다 아이고 여기도 고맙습니다 최근에 폼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이 빌드 찾고서 이 빌드를 찾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됐어 어퍼 안녕 잘 가고 뭐야 이건? 잘 가고 KDA 봐라 감당 안 되잖아 풀템 뉴 빌드 탈론 감당이 안 되잖아 감당이 쬐쬐쬐